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마음을 달래려 노래를 승인하던 그들 그리고 나 그리고 나 너네 제안 하나 할게 지금부터 가사 듣고 노래 맞히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욕심나는데 고기가 그럴 것은 너무 많은데 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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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연 정답은 뱃다라기 정답입니다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사연이 집에 있니 다시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찍고 가을에 서울, 대전, 부산 찍고 마무리 오늘도 한잔 걸치셨나요?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홍길령의 산다는 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상가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홍길령 고맙습니다